일교 선생님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울컥하고 우리가 한 번 정도 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특별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사회에 관한 부분인데 가족사회에 관한 부분인데 참 이게 이제 중앙일보에 실렸던 그런 인터뷰 내용입니다마는 이게 2011년 10월 8일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병을 앓기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돌아가신 것이 2013년이니까 경남 고성에서 찍은 거의 마지막 인터뷰에 가까운 그런 내용일 겁니다. 김열규. 이것은 이제 가족사를 공개하죠. 김열규 교수님의 이 가족사 중에 가장 뼈아픈 부분이 아버지가 부여한 사업가였는데 좌익활동을 하게 돼가 월북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보시죠. 누구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김열규 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열규 교수님의 부친은 일제시대 때 부산시 동평동에서 주류 도매상을 운영했습니다. 당시에 모터포트를 타고 바다 낚시를 즐기기 등으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불현듯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김열규 교수가 초등학교 5학년을 다닐 때였습니다. 김열규 교수님이 아마 장남이었을 겁니다. 남노당원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가 가게를 다 그만두고 함경도 단천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가난해졌습니다. 아마 그 함경도 단천에 그 당시에 월북한 사람들의 아지트 같은 게 있었던 겁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3, 8선을 넘어서 아버지를 찾아서 단천에 갔습니다. 거기에 무슨 아지트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 비극은 제가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를 갑니다. 그렇게 형편없이 무책임한 아버지가 다 어디 있습니까? 두 세대가 훌쩍 지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열규 교수는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목이 메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김열규 교수님이 합니다. 이번에 586 운동권이 주도했던 권력이 퇴진하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좌우 대립이 격렬하게 벌어지는 전쟁이 우리가 치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북쪽은 좌익들이 완전히 장악을 했고 한반도의 남쪽은 좌익들에 의해서 지난 5년간 다섯 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로 점철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좌익이 영구히 지배하는 그런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간발의 격차로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대한민국이 좌익들의 치하에 빠져드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간신히 벗어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김열규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011년에 가졌던 지금부터 12년 전에 가졌던 그런 남노당원으로서 부유한 주류 도매상이었던 그런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뱅개치고 월북을 해버린 그 사건은 지금도 한반도에서 진행이 중인 거죠. 제가 과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런 관련된 보도를 만회할 때 보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미국의 버클리에서 박사 학위를 마치고 들어와서 모종의 사건에 관련되어 1993년인가에 옥고를 치러 두고 짧은 옥고를 그것도 좌파 활동하고 관련된 겁니다. 제가 굉장히 경악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1987년에 학위를 마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한참 30대 초반에 박사로서 열심히 일할 때가 1993년입니다. 그럼 1993년이면 이미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됐는지가 다 드러난 상태인데 그때도 한반도의 일군의 운동권 세력들은 뭐죠? 좌익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꿨고 이번에는 그냥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헌법을 떠들고쳐가 나라를 그냥 접수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상이란 것이 이렇게 겁나구나. 어린 자식들을 다 여러분들 그만큼 뿌리치고 그냥 월북을 해서 자기 이념에 충실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좌익사상의 무서운 겁니다. 오늘 이론과 실전님이 모든 악의 근원이 부정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문제가 여러분들 정말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많은 분들이 외면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한 활동에 많은 그런 성원과 응원과 그리고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과 저와 자식 세대들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관찰되어야 될 것이 바로 부정선거를 건설하고 공명선거를 확립하고 선거정의에 그런 아주 활달한 그런 깃발을 대한민국당에 굳건히 뿌리내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오늘 김열규 선생님 가족사를 소개하면서 참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것은 이 좌우의 대립이 여전히 한반도에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간신히 정말 좌익들의 연구직권론에서 벗어나는 그들의 그런 악의 손하기 위해서 사악함의 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신히 벗어났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안심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붙잡아서 인생이든 뭐든 기회가 자주 오지 않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를 뿌리 뽑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